강풍특보가 내려졌다고 하니 낙하물 및 안전 운행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며칠 전 기아 전차종 3월 예상 납기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구독자님들의 요청에 따라 오늘은 현대 전차종 3월 예상 납기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현대차그룹 즉 현대기아 제네시스 모델들이 국내 부대는 해외 판매량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2월에 미국에서 10만 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역대 2월 판매량 기준 최대 판매를 일구원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의 인기 견인차는 역시 SUV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국내 역시 2월 판매량이 작년 동월 대비 상승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거의 8개월 만이라고 하네요. 그 이후로는 반도체 수급난이 점진적 완화 영향도 있다고 하는데 듣던 중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3월달 현대차 예상 납기를 알아볼까요? 아반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쉽게도 일반 아반떼와 하이브리드 모델은 별도 협조 전 공지사항이라고 표시되어 있네요. 아반떼 N모델과 밸러스트 N모델은 3개월 예상 납기입니다. 참고로 2월에 아반떼 예상 납기가 7개월 정도였고 아반떼 N모델이 4개월이었던 것을 미루어 짐작하면 아반떼 일반과 하이브리드 모델의 3월 예상 납기는 6개월에서 7개월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 내역으로는 전방 레이더 공급 부족과 N라인과 하이브리드 모델 후륨 멀트링크 공급 부족입니다. N모델은 세타2 ECU, N전용 타이어 공급 부족이네요. 다음은 중형 세단 소나타인데요. N라인 포함 2.0 가솔린 6주, LPI N라인 역시 6주, 1.6 터보 가솔린만 2개월입니다. 2월과 비슷한 예상 납기이지만 확실히 기아 K5에 비해서는 예상 납기 기간이 좀 짧죠. 소나타 하이브리드 모델은 4개월로 그나마 좀 긴 편인 듯 합니다. 소나타 반도체 공급 부족 내역으로는 1.6 가솔린 엔진 공급 부족과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적용 시 납기 지연이 2주에서 3주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올해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는 그랜저인데요. 2.5 가솔린 5개월, 3.3 가솔린 LPI, 2개월 예상 납기입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7개월 예상 납기이며 그랜저 반도체 공급 부족 내역으로는 2.5 터보 엔진 반도체 소자 부족과 하이브리드 엔진 반도체 소자 부족입니다. 그리고 일전에 작년 한 해 소나타의 총 판매량이 K5를 앞지르게 된 계기가 소나타의 뉴라이즈 택시 판매량이 합쳐져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뉴라이즈 택시의 3월 예상 납기는 6개월로 물론 1단위 생산 수량의 차이가 있겠지만 단순 예상 납기만 보면 일반 모델보다도 더 많이 판매되는 양상을 띠는 것 같습니다. 그랜저 아이지 택시는 2개월 예상 납기이네요. 소나타 뉴라이즈보다는 그랜저 아이지 택시가 조금 더 판매량은 적은 듯합니다. 다음은 현대의 첫 경영 SUV 캐스퍼인데요. 3월달 예상 납기는 4개월로 2월달과 동일한 대기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 내역도 터보 엔진 부품, 터보 차적 공급 부족으로 동일해 보이네요. 소형 SUV 베뉴인데요. 원톤의 경우는 요청월이 10월인 경우에 6개월에서 7개월 11월 요청인 경우에는 7개월에서 8개월 12월 이후에는 9개월 이상 예상 납기입니다. 투톤의 경우도 요청월이 7월 요청인 경우에는 8개월에서 9개월 8월 요청의 경우에는 9개월에서 10개월 9월 이후 요청은 11개월 이상으로 확실히 원톤보다는 투톤의 예상 납기 기간이 기네요. 배뉴의 반도체 공급 부족 내역은 스마트기 반도체 공급 부족입니다. 코나인데요. 코나 일반 N라인 포함 5개월 예상 납기이며 코나 N모델은 7주에서 8주 예상 납기입니다. 코나 하이브리드 모델은 7개월 예상 납기인데요. 반도체 공급 부족 내역으로는 1.6 터보 7단 DCT 반도체 공급 부족이며 2.0 누 반도체 자제 공급 부족입니다. 하이브리드는 전방 카메라 반도체 제약이네요. 다음은 준중형 SUV 투싼인데요. 이번에도 2월에 이어 별도전 협조 공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 내역만 감마2 엔진 공급 부족과 하이브리드 앱 공급 부족이라고 표기되어 있네요. 중형 SUV 산타페인데요. 기아 에소렌토의 인기 고공 행진 속에 속이 쓰라린 모델 중에 하나이죠. 가솔린 디젤 모두 5개월 예상 납기이며 하이브리드 모델은 9개월 예상 납기입니다. 2월에 예상 납기보다 1개월에서 2개월 늘어난 것으로 봐서 산타페 판매량이 약간의 반등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산타페의 반도체 공급 부족 내역으로는 세타3 디젤 엔진 ECU 소자 부족과 4륜 선택 시 추가 납기 지연 발생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페이스리프트를 앞둔 펠리세이드인데요. 가솔린은 3주에서 4주, 디젤은 5주에서 6주 정도 대기 기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페이스리프트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라 예상 납기가 짧은 이유가 아마도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기다리는 소비자들의 관망세가 높은 이유이겠죠. 반도체 공급 부족 내역으로는 4륜 선택 시 추가 납기 지연이 발생 가능이라고 되어 있네요. 스포트라이트와 차명까지 바꿔가며 화려한 대비를 했지만 판매량에서는 경쟁 모델인 카니발에 비해 아쉬운 스타리아인데요. 라운지 투어러 디젤은 6개월, LPI는 6개월에서 7개월이며 카고 3밴모델은 디젤 6개월, LPI 6개월에서 8개월입니다. 카고 5밴모델은 디젤 4개월에서 5개월, LPI는 6개월에서 7개월이고요. 반도체 공급 부족 내역으로는 DCU 반도체 공급 부족과 LPI 모델은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한 3월 생산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대의 첫 순수 전개차 아이오닉5의 3월 예상 납기는 12개월 이상으로 앞서 나온 현대차 중에서는 가장 긴 예상 납기월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아이오닉5는 반도체 공급 부족 내역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제네시스 세단 라인업인데요. G70은 3개월, G80은 4개월, G80 EV는 3개월, G90은 10개월 이상입니다. G90은 많이 생산되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신차 효과도 어느 정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반도체 공급 부족 내역으로는 G80만 3.5 람다 엔진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생산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SUV 라인업은 어떨까요? 우선 순수 전개차 GV60인데요. 12개월 이상으로 역시 대기기간이 깁니다. GV70의 경우는 21년 10월 이전 10월분 포함 요청분은 디젤 3.5, 2.5 모두 6개월 예상 납기이며 21년 11월부터 22년 2월까지 요청분은 디젤과 3.5는 6개월, 2.5만 7개월 예상 납기입니다. 22년 3월 이후는 8개월로 요청월 기준 최근일수록 예상 납기월이 늘어나는 모양새이네요. 제네시스 SUV 라인업 중 현재 가장 형님인 GV80은 어떨까요? 21년 10월 이전 10월 포함 디젤 3.5, 2.5 모두 6개월 예상 납기이며 21년 10월 이후는 9개월 이상 예상 납기입니다. GV60은 반도체 공급 부족 내역이 따로 없고 GV70과 GV80은 썬루프 전동식 커튼 선택 시 플러스 3주에서 4주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2열 컴포트 패키지 파플로 패키지 선택 시 도 마찬가지이네요.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 반도체 이슈로 인해 선택 시 플러스 2주에서 3주 지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넥소는 3월 예상 납기로 8주에서 9주 정도입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 내역에 특이 사항은 표시되어 있지 않네요. 포토는 더블캡 5개월에서 6개월, 일반 슈퍼캡은 8개월에서 9개월이고요. 포토 EV는 12개월 이상이네요. 반도체 공급 부족 내역으로는 DCU 반도체 공급 부족입니다. 오늘은 현대차 전차종 3월 예상 납기를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기아차에 비해서는 예상 납기 기간이 짧은 듯해 보이죠. 전기차 모델인 아이오닉5와 GV60만이 12개월 이상으로 상당히 긴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현대차 전차종 3월 달 예상 납기 내용을 전달해 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